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료인력 붕괴라는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다물고 있는데 세상이라는 건 다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생태계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발주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1차 밴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망처럼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런 어떤 네트워크 망에 큰 그런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대부분 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의료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약사, 환자, 그다음에 개업의, 그다음에 교수, 전공의, 전문의가 쫙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을 거라고요. 그걸 그냥 그렇게 무리하게 충격을 주는 요법을 썼으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이제 간호사들이 취업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55%, 어제 40% 이상이라고 했는데 서울의대의 1,000명 가운데 550명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동의를 한 거네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가운데 550명이 진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효과가 간호사들한테 불덩해 학교를 졸업한 현재 대학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은 무급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직장을 떠나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올해 배출되는 간호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간호사의 취업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복잡하고 모두가 다 연결된 망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격한 조치나 무리한 조치나 급작스러운 조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그걸 멀리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30년 정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없을 겁니다. 세상이 촘촘한 망처럼 연결돼 가지고 한 군데를 여러분들 잘못 찌르게 되면 전체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를 겁니다. 이제 이런 파장이 간호대학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럼 올해 나온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면 그 취업 여파가 계속 미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간호대학 전체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늦은 감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윤 정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타협 모드로 돌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의료와 직접 간접으로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전부를 다 적으로 여러분들 돌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간호사들이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취업이 다 중첩되고 취업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잠정 중단했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간호사들을 지금까지 뽑았는가 하니까 빅파이브 병원에서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를 뽑았으니 그게 전면 중단이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간호대학을 여러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은 청전백력 같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매년 세 자리 수 규모의 신규 간호사 채용을 해봤는데 올해는 연내 채용이 가능할지가 미지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미 대형 병원들이 기존 간호사들도 무급휴직을 보낼 정도로 경영 상황이 나빠져서 신규 간호사 채용을 계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했던 보건부지부 장관, 차관, 국장 이런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소위 대학, 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연결망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잃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를 막으면 다음에는 저곳이 터지고 저곳을 마득하면 여기가 터지고 이게 이제 계속 여러분 파장이 불어날 겁니다.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거를 윤 대통령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면 더 조치치 않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명령을 내리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들을 모아서 10월에 공고를 내도록 하는 방침이지만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에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 관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문제 생기면 무슨 지시나 명령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채용명령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0월에 할당을 하겠죠. 우리가 예산 좀 넣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100명 뽑고 너희들은 100명 뽑고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겁니다. 진로 명령 내렸다가 복귀 명령 내렸다가 그다음 뭡니까 간호사 채용명령까지 내리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이거 내가 읽으면서 야 이 양반들 대책이 없구나 누가 이 이야기를 좀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다 연결된 망으로 인턴 준비하던 학생들은 인턴 준비한 학생대로 본과 학생들은 본과 학생대로 전공위원 여러분들 잡으면 다 해결될지만 전공위 전문위 공보위 군의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영향을 다 받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윤 정부가 어떤 상황에 차게 될지 지금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호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불취업, 어려운 취업이 이러려고 4년 열심히 공부했나는 반발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이게 이제 파문이 확산될 거 아닙니까 고학년들이 졸업을 늦추면 저학년들도 취업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간호 대학 전부가 뭡니까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전부가 다 뭡니까 의사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의 좀 무리한 정책 뒤에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윤 정부가 이걸 던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위 의료계획 이름으로 포장된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저희와 의도와 목표가 불순한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한 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70% 이상 되는 국민들이 다 놀아나게 된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조선 밑에 기사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다 잘라라 의사 목을 잘라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국민들이 깨어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전부의 그걸 요구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기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지하는 겁니다. 112명이 지지하고 그런데 가끔가다 뺏다간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죠. 생각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윤모모 탓이지 이렇게 해도 반대가 164명 찬성이 55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다시피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보위, 군의관 여러분들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위도 안 나옵니다. 군의로나 지역의로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 다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가 될 자격 후보군들이 전공의들인데 전공의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데 업계를 떠나고 있는데 의대 교수는 또 어떻게 충원이 될 거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무식하고 여러분들 거친 정책을 쓴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현장 잘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의대 교수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경력만 쌓고 대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진짜 봉사에 가깝습니다. 그럴 겁니다. 의료 수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의과대학 교수도 여러분들 봉급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좀 이따가 경력 쌓고 나면 개업위로 떠나겠죠. 이게 여러분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의료 공급 체계가 전부 다 끊기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지금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겁니다. 이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사람들 불편이 많아지게 되면 네가 무능했으니까 네가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63명이나 이런 찬성한 겁니다. 군의관 공부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딱 한 일입니다. 정말 미련한 일이고 고집스러운 일인 겁니다. 유급이 되면 나중에 공중보건이도 나오지 않고 군의관도 나오지 않습니다. 향후에 인턴 전공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 이야기 현장 이야기 제 아이가 본가 4학년인데 단 한 명도 복귀를 생각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거를 한덕수 총리나 교육부총리나 이런 사람이 모를 겁니다. 지금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다 여러분들 정신들이 없을 테니까 이런 현장 이야기의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 아무리 협박하더라도 의대생 복귀 안 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인턴도 없고 공부위도 없을 겁니다. 한국의 의사 국가고시 생각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부형이니까 대부분 미국 의사 국가고시 준비 중입니다. 큰 일을 치른 겁니다. 정말 윤 대통령께서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런데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이럼 돌아가는 겁니다. 본가 복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풍처럼 이런데 푸른색 옷을 입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뭐죠 이런 분들 다 나이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의대생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의 격차가 벌써 만 40년 정도 나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완장을 찬 채로 옛날식으로 피위자 다루듯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힘들 겁니다. 아마 좀 지나게 되면 나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부형 이야기는 바로 현장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인연 같은 거 더하지 않고 당위 같은 거 더하지 않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인턴으로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전공기가 없어서 배울 게 없는데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무선수를 쓰더라도 의대생들은 절대 복귀를 안 합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제가 요 근래에 현장 이야기를 많이 전하는 것은 저 역시 여러분들 의료 분야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잘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더 관심 있게 읽어보게 되면 오랫동안 글을 써오고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지만 가늠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 이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